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금융권에 본격적인 인사태풍이 불 전망입니다. 공석인 수출입은행장 자리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권 CEO들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권도 덩달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서면서 수출입은행은 당장 은행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통상 은행장 임명까지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두 달가량은 전무 대행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당장 해결해야 할 큰 과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장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수출입은행장 자리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최이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함께 거론되던 김용번 전 부위원장이 기재부재 1차관에 임명되면서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진동수 전 위원장, 최종구 위원장, 은 후보자 등 역대 금융위원장 7명 중 3명을 배출해내면서 금융위원장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 지원과 대외 경제협력 기금 등을 통한 해외 공적 부조, 남북협력기금 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행장 자리에는 국제금융통으로 꼽혀온 인물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국제금융협력 국장을 지낸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K뱅크의 심성훈 행장을 비롯해 민간 금융회사들도 하반기 임기가 만료될 CEO들의 인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 최 사장과 유 수석 부원장 모두 현직에 있는 상황인 만큼 수은 행장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연쇄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